지금 여기는 그창 딸기 농장인데 저희 한금활농포고로 몇년차 하는 농장이며 지금 정식 준비를 위해서 8월 25일에 정식할 포장을 이렇게 두둑을 다 행성해 놓고 분소수로 이렇게 해서 정식하고 물주는 시스템까지 지금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박을 200평에 한 20포 정도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천장에는 쿨러장치나 위에 우리가 방제작업에 있는 호수라든지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정식에 필요한 지금 차강을 해놓은 상태 그리고 정식 전날 이렇게 수분을 토양에 공급하기 위해서 분소수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양 함수량은 28.9% 이시는 1.42 온도는 30도 지금 여기에서 농가 대표님과 상의하기로는 지금 현재 토양 이시량 조금 부족분으로 계산하고 여기 200평에 성장엔 질산태질소를 두둑에 추비를 해가지고 물을 줘서 정식하는 걸로 200평에 성장엔 1.5포에서 2포 정도를 하는 걸로 의논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농가에서 비료 이시량 조금 부족한 걸로 나타난 측정기 양대로라면 약 1.0의 이시가 부족합니다. 200평에 성장엔을 2포를 뿌리면 0.8 이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총 2.2의 이시량이 보장되기 때문에 1.5포에서 2포 정도까지를 비료를 두둑에 추비를 해서 물을 수분을 두둑에 공급해서 정식하는 걸로 저희 황금활농법 대표와 전체 상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서량을 8월 25일에 정식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으며 황금활농법도 여기 현장에서 농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